힘들어하면 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얼굴이 엄청 하얗게 나오네요 잠시만요 오늘 그쵸, PNF 진영의 밴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항상 있는 집같이 편한 밴방입니다 그래서 밴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제가 처음으로 연예인 최초로, 국내 최초로 진영이 밴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또 생방으로 진행해서 지금 막, 약간 정신이 없는데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